자 일단은 여기 보실게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요 좀 얻어서 잘 보이시나요? 예 이거 사진으로 캡처한건데 자 유사암 4천 플랜이에요 30세, 40세가 있어요 일단은 암은요 10년 갱신으로 돌렸어요 왜냐? 보험료를 낮추려고 그리고 유사암은 소외감은 100세 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40세 기준으로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0세 기준으로 일단은 주계약은 120원 넣고요 40세 기준으로 보세요 그리고 일반암 10년 갱신으로 11,200원이에요 일반암 4천만원 넣는데 유사암이랑 1대1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 난 갱신형 싫어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유사암 소외감 플랜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4천만원 유사암 4천만원이고요 소외감 유사암은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4천만원 가져가시고요 일반암은 일반암 4천만원인데 10년 갱신 이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10년까지만 보장받고 10년 이후에 버리세요 버리라는 게 뭐냐면 10년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0세 기준으로 11,200원짜리 일반암 4천만원 갱신형은 10년 이후에 삭제가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소외감 12,000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죠 유사암 4천만원만 매우 좋죠 오른쪽에 보시면 가입 당시에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3,320원이잖아요 이렇게 일반암 주계약은 10년 갱신으로 4천만원 가져가고 소외감은 100세만기 비갱신형으로 12,000원 가져가고요 10년 이후에 일반암 10년 갱신형은 삭제라고 소외감 100세만기 비갱신형만 12,000원짜리 유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유지하면 12,000원 플러스 주계약 120원이니까 12,120원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당 100세만기이기 때문에 20년만 12,000원 내시면 끝! 물론 10년 동안은 일반암 4천만원 갱신형이기 때문에 11,200원을 내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암 4천만원 유사암 4천만원 이렇게 넣는데 일반암을 10년 갱신으로 4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은 30세 여성 기준으로 3만 3천원 그리고 40세 여성 기준으로 4만 3천원 납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단은 10년 이후에 일반암이 필요가 또 필요하면 10년 이후에 자동갱신하면 될 것 같고요 10년 이후에 필요가 없으면 일반암 4천만원을 그냥 삭제하세요 그 유사암, 소외감, 갑기, 경제, 대장전망, 내암은 30세 2만 6천원, 40세 2만 4천 4백원만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업계 누적이 7천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타사에도 기존의 유사암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유사암 3천만원짜리 보여드릴게요 자 45세, 50세 남성, 여성이 있는데요 중간에 개를 보시면 45세 남성은 2만 4천원 그리고 50세 남성은 3만 6천원이고요 오른쪽에 여성분 보시면 일단은 45세 기준으로 3만 4천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3만 4천원 납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유사암 3천만원데도 보험료가 저렴하냐고요 지금도 저렴하지만 10년 이후에 지나서 일반암을 삭제하면요 여기 보시면 남성은 일단은 보험료가 45세 기준으로 2만 4천원인데 10년 이후에 주계약 1만 5천원을 버리면 납입보험료가 9,126원밖에 안 되는 거고 여성은 지금 1만 7,200원이 되겠네요 왜냐 소외감이 지금 3천만할 때 1만 7천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주계약 104원만 유지하시고 일반화 10년 갱신은 10년 이후에 삭제하시면 돼요 10년 전에는 삭제를 안 돼요 10년 이후에 또 갱신될 때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삭제해버리면 유사암만 1만 7천원 유지하시면 된다 자 유사암 50세 남성 기준으로 3만 6천원인데 10년 이후에는 9,100원만 유지하시면 되고요 여성은 1만 5천 4백원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베리굿이다 자 그러면은 남성 지금 유사암 2천프렘이에요 55, 60세, 65, 70세가 있는데요 물론 보험료가 3만 4천, 4만 6천, 6만원, 7만 7천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55세는 5,800원 5,800 기본계약 135원까지 합쳐서 5,935원 그리고 60세는 거의 5,937원 그 다음에 65세는 5,900원 정도 취입세는 6,142원만 유지하시면 유사암 2천만원 유지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덜 된다는 거였죠 여성도 유사암 2천만원 프렘 보면 55세 기준으로 2만 3천원이잖아요 맨 오른쪽에 중간에 그러면은 10년 뒤에 일반화 10년 갱신을 삭제하면 보험료가 9천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기준으로도 일단 보험료가 8천원 65세 기준으로도 7,200원 그리고 70세 기준으로도 6,600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한 게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정말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망은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후에 일반화 1만 삭제하고 유사 1만 4천만원 유지하시면 정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유사암을 실제 치료비 소득 보전 수준에 맞춰서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사는 다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일반화에 비해 50%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아직 생명보험사 몇 개 회사 그리고 고랑나비 여기는 최대 4천만원 유사암이 어깨 누적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2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유사암 4천만원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통합보험을 보면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주계약 100만원 그리고 일반화 4천 유사암 4천이면 일단은 비갱신형 일반환도 난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비갱신형 일반환도 4천 소외감도 4천만원이면 6만 2천원 그런데 이렇게 좀 부담돼 그러신 분들은 비갱신형 일반암 2천 그리고 유사암 갱신형 2천 이렇게 복층에서 설계를 하고 유사암만 비갱신형은 4천만원 넣어도 4,700원으로 4만 7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반면에 나는 유사암만 원해 일반암은 너무 많아 일반암이 필요없어 하신 분들은 일반암 4천만원은 그냥 갱신형으로 다 돌리세요 그리고 유사암 소외감은 4천만원 비갱신형 그러면은 내가 20년 납입인데 10년 이후에 일반암 4천만원을 삭제하고 유사암 소외감만 4천만원 20년 납입을 하면 10년 이미 납입했기 때문에 10년만 한 9천원 만원 돈으로 납입하시면 보험료도 부담 안되고 매우 저렴하게 소외감 유사암을 갚기 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거에요 자 여기 볼게요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물론 여성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간 올라가는데요 남성 40세 소외감이죠 일반암 4천비갱신형과 그 다음에 갑기경제대장연막내암 유사암이나 소외감도 4천비갱신형으로 했어요 20년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가 6만 2천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은 부담될 수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부담돼서 유지 못해요 하신 분들은 일단은 일반암 2천만원은 아 죄송합니다 일반암 4천만원은 20년 갱신으로 그리고 소외감은 4천만원 비갱신형 하시면 보험료가 3만 2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맨 오른쪽에 볼게요 아 나는 안보험 정말 많아 나는 유사암 4천만원만 중요해 근데 유사암 4천만원이 가입이 안되잖아요 그 일반암 4천만원은 10년 갱신으로 하구요 유사암 소외감을 4천만원 비갱신형으로 하세요 그 20년납 100세 만기 하면 10년 이후에 10년 갱신 일반암 4천만원을 삭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년만 일단은 소외감 유사암 4천만원을 10년만 납입하시면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가입 당시에는 2만 3천원인데 10년 이후에 일반암 4천만원을 삭제하면 보험료가 9천원 8천만원만 10년만 납입하고 4천만원 갓기 경제 대장연망내암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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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이니까 각각 보상을 받으면 4, 5, 20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이에요 만원 2만원에 유사암 4천만원 업계 누적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람나비 생명보험사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